퍼즐 만들기에 편리한 브라우저 하나 소개해 드릴께요. firefox 라는 브라우저 인데요. firefox 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 퍼즐을 만들면 이 퍼즐을 값 이미지를 복사해서 한글에다가 붙여 넣으면 그냥 바로 이와 같이 붙여 넣어 집니다. 그런데 이 explorer 에서 하게되면 자 여기서 복사를 합니다. explorer나 크롬도 마찬가지 인데요. 이렇게 주소가 붙거나 혹은 크롬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여기 다시 그러면 이런 방법 드래그를 해볼까요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도 마찬가지로 한글에서 붙여 넣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firefox 라는 브라우저를 소개해 드리는데 구글에 가셔서 firefox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 무료 이거 안돼 안돼 다운로드 firefox 있죠 이 브라우저 퍼즐을 만들 때 퍼즐 만든 것을 내려받지 않아도 이미지를 내려받지 않아도 웹상에서 그냥 복사해서 한글에 붙여 넣어 지니까 firefox 라는 브라우저를 꼭 설치하시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께요.